안녕하세요. 원스타일보 조기판 기자입니다. 네. 제가 도수혁입니다. 그래서? 그래서 도수혁은 없댔어? 응! 잘생겼어. 되게 쿨하고 자신감 넘치고. 이거 기사 보셨어요? 네. 반응이 너무 좋던데요? 그 기자님 똑부러지시네요. 네, 그러네요. 인터뷰는 5시 55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래요. 6시 갈 때는 소중하니깐요. 53분까지는 못 끝내겠죠? 53분까지 끝내드릴게요. 네, 조 기자님.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고 했었는데. 아, 지금 사무실이세요? 네네. 바로 가겠습니다. 네? 저희 사무실로요? 네. 얼마 안 걸릴 겁니다. 오늘 저랑 출연장 하실래요? 네? 어, 그러시죠. 아, 맞다! 도수혁 변호사님이랑 식사하신 건 어떠셨습니까? 오늘... 감사하고 죄송한 김에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? 오늘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의외인데... 변호사님! 제일 반갑네요. 아, 그래요? 기다려줬더라고? 우와... 진짜 빠르시네요? 아직 안 가셨어요? 살짝 심쿵할 뻔? 심쿵? 전 오늘 기자님이 좀 멋졌습니다. 기자님이 쓴 기사도요. 유일하게 좋아요 눌렀어요. 오늘 여기 제가 내야겠네요. 응? 안 내려고 하셨습니까? 어? 저 기자님. 아, 오셨어요?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? 도수혁이야. 저 기자님. 무슨 안 좋은 일... 있나요? 오늘도 위로가 필요한 날이었습니까? 그냥 오늘은... 같이 마시고 싶었어요. 기쁨 씨한테 충분히 많습니다. 관심. 일단, 감사합니다. 참고로 바이렐스입니다. 워터 뉴스입니다. 그 Berkeley www. 아버지영상 Sav bulun지를 한 장갑으로 감사합니다.